하이엠 오늘은 연세대 세보란스병원 가는데요 엄마가 만든 잣죽, 주스, 열무김치, 장 순정이 아무때나 오줌 싸지마 맛있어 난 이상할 줄 알았는데 그 자투기의 화장품 냄새 날 줄 알았어 맛있네 나갈 준비 마치고 갑니다 엄마 가자 어 나가면 돼 순종아 잘 있어 저희는 병물학을 마치고 매드포 갈리게 왔습니다 오렌지 에이드를 먼저 먹고 저희가 좋아하는 프레시 오션 시푸드 파스타 카메라 왜 이래 댄싱 쌀쌀 아이스 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방송 진짜 진짜 오래 했어요 좀 초저녁 잠을 많이 자가지고 생방 늦게 켰는데 얘기하느라 진짜 너무 늦게까지 천명이 넘는 분하고 함께 해갖고 완전 재밌었어요 이제 집에 갑니다 내일은 순종이 미용하러 가는 날이라서 일단 집에 가서 쉬고 약 먹어야지 집으로 순종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순종이 말길 알아듣기 손 손을 대라니까 이게 이렇게 좀 그렇다 손을 대라니까 이게 이렇게 좀 그렇다 다시 손 엎드렸잖아 저기요 앉아 안다 옳지 손 저기요 아 그렇지 너는 왜 모든 걸 한꺼번에 해서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게 하니 저기요 얘야 봐 손 저기 얘야 너? 너 일부러 그러니? 다시 손 옳지 나 이렇게 손하고 가까이 이렇게 붙는 걸 좋아해 손 옳지 불게 있어 신종아 누나 한약 같지? 네 한약 먹을까? 한약 먹을까? 먹을까? 한약 먹을까? 너 간식 줏가랑 지금 헷갈려지? 이거봐 이거봐 헷갈려지? 내가 너를 잠시 사람으로 착각했다 걔였어 너도 어? 아빠 잔다 걔동생이 고거네요 콕콕콕콕 소속콕콕콕 스크롤 아 저기있다 1일, 2, 3회, 한 팩 씩 식후 한두 시간에 따뜻하게 데워드세요 오늘 그냥 먹고 자랄지 내일 좀땐 좋은 병원 저의 구세주 같은 약입니다. 지금은 따뜻하기 때문에 바로 먹을 거예요. 하이엠! 오늘 순종이 털 밀러 갑니다. 자, 순종아 털 깨끗하게 밀고 오자. 알았지? 네? 자, 들어가. 그렇지. 잘했어. 얘는 여기 들어가면 좋을 일이 안 생기는데 참 잘 들어가요. 신기한 아이예요. 여러분, 저는 순종이 미용을 하고 집에 데려다주고 홈플러스에 왔습니다. 가격이 작. 간지 보러 왔다. 홈플에서 장 보고 작업실에 왔다가 편집도 하고 장본 거 정리도 하고 그러고 집에 가는데 비가 오네요. 오, 비가 온다더니 진짜 오네. 하긴 온다고 했으면 와야 정상이죠. 제가 양꼬치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양고기는 먹어봤어요. 그때 영국에서 저녁 식사 때. 양꼬치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한 번 정도 먹어보고 싶은데 처음 먹을 때 맛있는 데서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. 일단은 털을 민 순종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순종이. 너 졸리지? 앉아. 거긴 왜 가냐? 졸리지? 간식 줄까? 간식. 어? 갔다. 갔다. 간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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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.